민간에 위탁한 포항시 체육시설에서 횡령 비리가 터지자 포항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또 포항에 부족한 산후조리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로부터 청림운동장 사용관리를 위임받은 동네 청년의 간부가 사용료로 받은 3천여만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체육시설 관리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가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한 회계장부와 통장내역 확인 의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탁 관리자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도록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포항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 비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주혜남 의원은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 신생아는 3,214명, 6군데 산후조리원 이용자 1,915명 외에 1,300여 명이 가정이나 타도시 시설을 이용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조리로 연결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계약 해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포항시가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간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검침원이 업무소홀로 포항시에 1,2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1심 결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폐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회는 박희정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추경안 심사 등 열흘 동안 제260일에 임시회를 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